가장 빨리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기자분 중에 한 분이고요. 되게 우호적이세요. 셀트리온의 아곤처럼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이데일리 왕혜나 기자가 3시 37분에 이렇게 올린 거네요. 보세요. 셀트리온 삼성바이로직스와 레키로나 완제 CMO 계약. 이렇게 타이틀 이렇게 적었고. 인도네시아 식약처 자료표에 제작자 표시. 부족 물량 대비를 위해 위탁 계약 체결. 이데일리 왕혜나 기자.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의 수요 급증에 대비해 글로벌 최대 의약품 생산 기업인 삼성바이로직스와 손잡았다. 뭐 셀트리온은 손을 내밀어 준 거죠. 사실. 그리고 삼성바이로직스가 협력업체, 하청업체. 요즘에 뭐 갑질 그런 문화도 없어졌긴 했지만 그래도 삼성바이로직스는 이번엔 을입니다. 을 셀트리온한테. 기분 좋지 않나요 여러분? 셀트리온은 20일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안전처 BPOM으로부터 레키로나의 긴급사용 승인을 획득했다. BPOM이 게재한 의료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자료표에는 제작자가 셀트리온 또는 셀트리온을 위한 삼성바이로직스 두 곳으로 표시됐다. 셀트리온의 수출을 맡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수 국가와 수출 계약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왕애나 기자도 급하게 쓴 거야. 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복됐어. 그죠? 저기에 아랍에미리트가 들어가야 되고요. 남미국 건 또 빠졌어. 그래도 우리 이데일리 왕애나 기자니까 이쁘게 봐주죠. 셀트리온 관계자는 셀트리온 완제공정 제조소에서 기존 제품도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부족 물량의 대비를 위해 삼성바이로직스와 완제공정 위탁 계약을 체결해 대비하고 있다면서 이 밖에 계약 세부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요. 일단 우리나라 언론 이런 데서 삼성바이로직스를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셀트리온이 자동방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왕애나 기자분이 이렇게 잘 써주셔서 비록 손을 내민 건 셀트리온이지만 맞잡아준 거는 삼성바이로직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삼성바이로직스를 논하면서 치료제 논하면서 셀트리온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폐에 말려들었다.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유진투자 한병화증권 그 다음에 한양증권의 오병용 애널리스트 그 다음에 미래이셋 김태인 애널리스트만 빼고는 다들 쓰레기 애널리스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